평화의 날개를 달고 중국으로 날아온 백두산 팀 2시간 비행 끝에 베이징 공항이 도착했는데요 공항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누구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머, 한류스타는 다르다 한류스타 민호 삼촌 팬들이구나 어머나 공항에서 나갔는데 누군가가 저렇게 환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머나, 이게 또 화제가 됐구나 중국에 도착한 백두산 팀의 다음 행사인지 어딜까요? 출발! 아, 그렇지 나올 때 사람들 너무 많아서 소리 지려서 놀랬지? 시안은 안 놀랬어 시안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시안이 좀 놀랬지? 성한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 아빠가 민호 형, 그렇지? 민호 형 때문에 인기 많은 거지 이럴 일이 자주 있을 거야, 중국에서 알았지? 어쨌든 얘들아 우리가 백두산 가려면 비행기를 또 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한 6시간 비거든? 이제 어딜 가냐? 스차이라는데 우리가 먹을 게 많거든 이 북경의 랜드마크야 비행기 대기 시간을 알차게 보낼 곳은 바로 스차이인데요 산책하기도 좋고 드넓은 호수까지 있어 즐길 거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거리도 다양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아이들과 오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서준도 아빠 잘 따라와 서준도 배도 있어, 배도 있어 오늘 날씨가 좋네 여기 와보셨어요? 어, 와봤어, 와봤어 서울로 따지면 석천 오실 정도의 규모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잠실 그렇지 그렇지 배 타고 싶은 사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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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배다! 중국 배! 중국 배! 그렇죠 호수하면 사실 배 한번 타줘야 되거든요 들어가, 타주라, 들어와 아이, 수완이야 이 배를 타고 여기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뭐 발견한 것 같은데? 악어다, 악어다 악어? 악어 이따가 있잖아 악어 이따가 있잖아 악어 이따가 있잖아 아니 무슨 호수에 악어가 있어요? 서운이 잘 안 깼어 살아있는 거야 안 움직이잖아 만지면 움직여 아이씨 아아 여섯 살은 벌써 알아요 우와 다섯 살은 난리 났잖아 지금 상처는 저거 움직이나고요 만져봐 만져봐 이서준 마음에서 연기를 내 하하하하하하하하 만져봐 어? 가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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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짜네 나 가짜네 그쵸 형들이 먼저 확인을 해주니까 안전하니까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소심하게 아이씨 아니 근데 중국 와본 사람 누구누구 있어? 막날몬이나 와봤어요 어디 북경 아니면? 웨이팡 웨이팡스마 우리 시안이는 중국 와봤어요? 네 언제 와봤어요? 아빠 경기할 때?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여기 수영한다 수영 얘들아 진짜? 네 우와 수영도 가능하구나 괜찮아요 내 관심 내 관심 내 관심 스웨이든 스웨이든 네 I'm from Korea I'm from Korea Are you okay? Are you okay? 잠이 있어요? 응 쉽지가 않은 애 너네들 내려서 자전거 같은 거 했거든? 그거 탈 사람 있어? 네 네 꼭 안 타도 돼 꼭 안 타도 돼 꼭 안 타도 돼 꼭 안 타도 돼 타고 싶은 사람 저요 시안이요 왜 굳이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서준이랑 내 신 안 타고 싶어요 응? 그럼 안 탈 거야? 알았어 그러면 아빠 시안이랑 승재랑 제가 승재랑 시안이 제가 승재랑 시안이 같이 태울게요 형님들 쉬시고 제가 제일 태워할게요 너무 귀여워 아빠들은 땡큐죠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민호가 애가 괜찮아 승재랑 시안이는 인력과 한번 타고 와 알았지? 가자 출발 출발 와 진짜 만능맨이다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와 시원하다 우리 아까 저기 배 탔지 그치? 네 자 비비 자 올라 자 간 비비가 뭐예요? 비비가 경적 소리예요 비비 비키세요 하는 빵빵 같은 거 한국 빵빵 하는 거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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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냄새가 나?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란다 왜? 왜? 저시 정말 왜?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아 이거 두부 냄새래 이게 아 이게 두부 냄새 아빠가 취두부 먹었네 진짜? 아빠가 취두부 먹었어? 이거 취두부래 취두부 이거 먹었보다 저번에 대만 갔을 때 지용 아빠가 취두부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승재는 아는 거지 지금 아빠 또 먹었어? 냄새 고약한 거 먹었어? 냄새 고약한 거 먹었어? 네 승재는 왜 안 먹었어? 안 먹어 안 먹었어? 아 냄새 나 어? 냄새나? 조금만 지나가면 안 나 취두부 냄새가 쎄네 야 여기 이런 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사동인가 보다 너는 과일 고추 한 번 먹어볼래? 아 이런 건 맛있죠 응 핥아봐 핥아봐 맛있어? 응 어? 달달해 달달해서 맛있어? 나 저거 살래 이거 산다고? 그것보다는 이게 예쁘지 않아? 나 얼마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북경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기 봐봐 되게 식당 좋은가 봐 제가 여기 출장 왔을 때 와봤던데 맛도 괜찮고 애들 볼거리도 많아요 여기 가볼까요? 가재다 가재다 가재가 충성하고 있어 가재다 가재다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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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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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특이한 음식도 많아 허준아 아니 잠깐만요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도 있단 말이야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 뭐 있어요? 여기는 바로 오리구지가 있어요 오리구지가 있어요 오리구지는 되게 맛있어요 오리구지가 딱 와야 돼요 원 베이징더 원 베이징더 마라롱샥 이거 오케이 그지 닭 그지 닭 이거 같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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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짱 왜 왜 왜 어 나갔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강렬한 매운맛이 매력적인 중국의 국민 야식이래요 이게 유명해진 게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 눈계상 영화가 이거를 먹으면서 연기를 많이 했거든 아이 먹어봤니? 해봐봐 어? 아이 먹어봤니? 해봐봐 어? 일단 아빠랑 삼촌들은 먹어볼게 매운지 안 매운지 알았지?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어우 맵다 어우 맵다 어우 맵다 어우 맵다 어우 맵다 엄청 매워 남기 먹어볼래 아니 아니 너무 매워 서준아 진짜 매워 제가 매운 걸 잘 먹긴 하는데 너 진짜 먹어볼래? 너 근데 너 나중에 맵다고 울면 안 돼? 네 여러분 이 매운 매운 과제 이서준이 도전합니다 어우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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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서준아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어? 맛있어? 왜 매워 매운데? 아니 진짜 매워 맛있어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괜찮나?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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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주스랑 색깔이 똑같아졌어 얼굴이 아휴 주스랑 색깔이 똑같아졌어 얼굴이 매운가 보다 매워 안 매운데 어우 자존심 형이잖아요 하얀 아이씨 아이씨 같은 아 impres사 형이awl 볼 그렇 水